하나님 말씀 10편 56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편 56편 9절입니다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요하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인 10편 56편은요 57편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대적들의 위협을 피해서 망명하던 때에 불은 비탄의 시이죠 본문에는 원수에게서 쫓기는 자의 절박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극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10편 56편의 주된 내용은요 불이한 압제자에 대한 고발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앞에 있는 이 표절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여기 믹담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광서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황금같이 귀중하다 그렇게 해서 황금시 또는 금원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요 황금같은 응답을 받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통의 때에 불을 짓는 기도입니다 고통의 때에 불을 짓는 기도 다윗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각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도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라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싸우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아멘 다윗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또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가장 어렵고 정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사건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원수가 나를 치료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와 사건이 계속해서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극류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극류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승리할 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불레새 사람들의 위협과 음모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극류를 호소했는데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였죠 국경을 넘어서 원수의 나라인 불레새까지 갔던 거예요 다행히도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으면서 겨우 이제 불레새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 앞에는 역경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될 수만 있으면 권경에 빠뜨리고 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있건 없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서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렀으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서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성도의 진정한 눈물은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부터 나오는데 다윗은 자기의 죄상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조인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나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자신의 문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눈물로 강구했어요 다윗 같은 극심한 문제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응답과 회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참된 응답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외롭게 싸우고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었어요 세상 사람이 다 떠나도 세상 사람이 다 다윗을 대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은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깨닫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물질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가족이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내게 있는 이 질병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과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아침이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아직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 편이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미리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문제 가운데서 주변 상황이 아직도 호전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응답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강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의 모든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역사한다고 할지라도요 흑암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고요 여러분을 절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예술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흑암을 꺾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 새벽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듯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